정치검찰은 그냥 정치공작으로 너는 악마야 너는 중범죄야 그것만 대놓고 답 정해놓고 물어보거든요 저도 많이 당해봤잖아요 그런데 가서는 협조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 검찰이 예를 들면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나 불리한 증거나 객관적인 진상규명 의무가 있는 자들인데 또 인권이라든지 정의를 소화해야 되는 자들인데 내가 저놈 죽여야겠다 이재명이든 송영길이든 추매든 그러면 유리한 정황이나 유리한 증거는 다 없애버립니다 오로지 피의자에게 불리하거나 피의자를 옥죄할 수 있는 어떤 증거 진술 정황 심지어 그것도 조작해서 강압적으로 받아낸 것들을 가지고 압박을 하거든요 물어보는 말 뚜무르고 뚜무르고 뚜무릅니다 한 3시간이면 끝날 걸 막 10시간 해서 진을 빠지게 만들고 예전에는 잠도 못 자게 하면서 강압적으로도 하면서 허위 진술을 많이 받아냈죠 그런 조사에 응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오히려 재판부에서 성실하게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기자들의 질문도 정치검찰이 과잉 수사 논란이 있다 이런 걸 안 물어봐요 왜 프랑스에서 올 때 핸드폰 교체했냐 정치검찰 흘려는 것만 물어봅니다 당연히 외국에서 외국에 가면 폰이 바뀌지 않나요 외국 폰으로 그럼 외국에 쓰던 폰 놔두고 한국에 오면 다시 임시폰이나 오래 있으면 정시로 하고 한국에 잠깐 오는데 친구도 오면 임시폰 개통하고 다시 가지 않나요 그냥 정치검찰이 증거인멸이 증거다 프랑스에 올 때 폰을 바꿨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외국에 들어오는 사람도 외국에서 쓰는 폰은 냅두고 한국에서 임시폰을 쓰죠 보통 물어보는 질문부터가 회유를 했다 직원들 이런 거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가 7억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건 성현 대표가 열받으니까 답을 한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받은 게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 평화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라는 싱크탱크가 후원금을 받은 게 그동안 7억인데 그런데 여러분 규모 있는 싱크탱크는요 예를 들면 연구원 박사가 있고 연구원 여러 명 있잖아요 그러면 1년에 인건비만 몇 억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싱크탱크죠 그리고 임대료 인건비 세미나비 무상으로 어떻게 합니까 공짜로 하면 그거 자체가 나쁜 거죠 오히려 그래서 몇 년간 체력이 들었는데 그걸 다 정치 송현길이 받은 정치감이라고 그럼 평화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가 그러면 사무실에 송현길 원실에 있고 직원도 다 송현길 원 보좌관이고 그러면 그 말이 맞죠 직원이 다 따로 있어요 사무실도 따로 있어요 회계가 완전히 독립되고 회계가 다 투명하게 공개가 돼요 세미나 했다 인건비 했다 임대료 낸다 그게 어떻게 뇌물이 되면 정치자금이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역대 그동안 유력 유수의 정치인들 현재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 싱크탱크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수십 수백 명인데 저는 구속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말은 정리합니다 이정근 씨 개인의 부적절한 어떤 행동을 수사했어요 자기 이렇게 쌈이 나가지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정근 씨 녹취록이 있다고 그 녹취록도 남의 녹취록을 그렇게 수사기관이 다 들어오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범죄가 특정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개인적인 내용도 있을 때인데 사람들이 핸드폰 뺏어갈까봐 많은 분들이 우리 국민들이 노릇에 걸려가지고 핸드폰 없애는 거잖아요 비번 안 알려주고 그러면 그걸 증거인멸로 보라고요 한동훈이는 뭐냐 여러분 한동훈이는 비번 아직도 안 알려주고 있는데 지 권리라고 주장한 놈인데 지는 권리고 남들이 행사하면 그게 증거인멸이고 남들은 행사해도 방어권이 될 수가 있지만요 법무부 장관은 행사면 안 되는 겁니다 지가 수사행정의 최고 책임자인데 지가 협조를 안 해줘? 그리고 어떻게 법을 바로 세웁니까? 완전한 이해충돌이 된 거죠 이런 것은 행사면 안 되는 권리죠 일반인 행사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런 상태에서 이정근이 수사하다가 갑자기 녹취록이 많대 오 녹취록 보니까 돈 봉투를 살포를 했대 의원을 매수했대 그런데 교수님도 국회에 감시하지만 여러분 50만원에서 300만원짜리 돈 봉투셔서 홍영표 찍을 사람이 50만원 줬더니 100만원 줬더니 아이고 낼름 김관인처럼 받아 먹은 다음에 아이고 제가 이번에 소영영 대표님 찍어드리겠습니다 그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50하고 최대 50 저금 50인데 300만원에서 그걸로 윤석열이나 한동훈이나 이혼석이 말한 당대표 선거를 알고 표를 매수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디다 썼느냐 저희들이 조사해보고 추정해보면 예를 들면 A 의원이나 B 의원이 자기 돈 써가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당대표 선거에서는 너무 많이 썼어 그럼 이제 선거 캠프 중에 누가 기부를 받았나 봐 그러면 그것은 정치장법 위반 소진이 있어요 그래서 송영대표에도 사과했고 정책 책임을 진다고 했잖아요 저도 그런 부당한 관행은 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정식으로 당내 선거도 유급 사본을 두게 하든지 아니면 법은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 아주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당내 선거가 그런데 누가 이제 선거에 보태라고 기부를 한 모양이에요 그것도 정치장법 위반 소진이 있어요 저는 그런 거 다 인정합니다 비판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A 의원하고 B 의원들한테 200씩 주고 주면서 선거운동들 자원봉사들 많이 관리했다면서 식대 차비 교통비 이런 거로 많이 쓰인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중에 일부는 특정 대의원한테 200만을 받아갖고 특정 대의원 4명한테 50씩 쪼개나 그 안에 송영대 확실히 지지해줘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송영대표는 녹취록에도 송영길이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송영길이 보고받고 송영길이 지지했다는 게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정도는요 정치장법 위반 중에 그 다음에 이번 검찰 공수장 보면 6천만 원 정도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억 단위도 아니고 천만 원 단위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잘못은 잘못입니다만 불구속 기소에도 충분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범죄의 가발성이 국민의 혈세로 용돈처럼 막 쓰고 다닌 이영렬이나 윤석열하고는 그것은 국민 혈세로 지 부하검사들 지 조직원 검사들한테 수사 끝났을 때나 명절때나 연말에 몇백만 원 주잖아요 이번에 다 밝혔잖아요 이현석 검찰총장도 여러분 70만 원을 받은 놈입니다 그래갖고 송영길 대표한테 국기문란 사건이 된 것처럼 짓거렸는데 저는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노상박료를 했어요 저는 만약에 공직 후보자가 정치에 노상박료로 걸렸다 저는 지금도 노상박료로는 비난을 못합니다 내가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보통 그러지 않나요 목사님 자기란 잘못이 있으면 제가 어렸을 때 제가 학부모일 때 우리 집으로 누가 이장전이 만나는 거예요 좋은 학교 가고 싶어서 당시 혁신학교가 인기인 적이 있었거든요 혁신학교로 가고 싶어서 우리 집에 전입 신고하겠다고 그랬어요 해줄 수도 있었어요 저는 저도 그다음에 우리 애도 이장전입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이장전입에 대해서 자신 있게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때 어쨌든 가까운 사람이니까 그래 혁신학교 좋은데 꼭 들어가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래 잠시 우리 집에서 애가 사는 걸 해드릴게요 했으면 저는 아마 그 자체로도 제가 좀 마음이 찝찝했을 건데 엄청 중대한 범죄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아마 교육이나 부동산 투기 목적 이장전입에 대해서 제가 말 함부로 못했을 겁니다 제 양심이 찔려서 안 했어요 제가 하기 싫더라고요 양해 뭐 했어요 그렇게까지 해서 혁신학교를 가야 될까요 제가 이쪽 동네로 이사 오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이사 오는 것도 말리고 싶습니다 혁신학교가 좋긴 하지만 저희 집에 제가 좀 시민단체 일도 하고 보통 그런데 저는 오늘 한동훈한테 단단히 물을 겁니다 목사님 여러분 한동훈 씨 윤석열이 돈 봉투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답하세요 김건희 명품 뇌물 수수 이제 알았어요 몰랐어요 답하세요 이제 알았겠죠 그때 몰랐더랬잖아요 근데 물어봤잖아요 기자가 이제 알았잖아요 언론 보도 안 돼서 몰랐다 거짓말했죠 언론 보도가 엄청 됐어요 조정동 칼럼까지 깠어요 뭐 이런 쇼킹한 사건이 있냐 사과를 패보내라 이런 말까지 그렇죠 김건희 리스까지 등장했어요 뭔 비대위원장을 맡아? 맡아라 맡아 저는 한동훈 씨와 비대위원장을 맡으면 국민의 폭망한다고 봅니다 기자는 맨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김건희 씨 명품 수수 보셨어요? 아 몰라요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요 아 언론 보도 나왔나요? 언론 보도가 나왔나요? 왜 자꾸 그걸 저한테 모르십니까? 저는 언론을 다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조선일보는 오는데 조선일보는 보도가 안 나왔습니다 이런 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도 여러분 지금 기자분들도 그렇고요 국민들이 엄청나게 물어봐야 돼요 그렇죠 너 윤석열 전 돈봉도 받았어 안 받았어 그건 국민 열쇠거든요 불법 부당상이거든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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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제가 고발도 하고 왔잖아요 근데 민간 당내 선거는 열쇠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A라는 사람이 기부를 해줬대요 뭐 몇 천만 원 그걸로 나눠준 거잖아요 예를 들면 물론 다시 한 말하지만 그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다면 저는 당연히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마치 국기문란이나 되는 것처럼 무슨 중대한 국정농단 뭐 정당농단이라고까지 이야기해요 이놈들이 그런 사건은 아니었다는 거죠 보면 선거운동이나 자원봉사단에 교통비나 식비로 준 사건이고 일부는 대의원들에게 줬을 텐데 그것도 매수인지 아니면 선거운동 열심히 하는 경련지가 불분명한 거고 백번양보에서 아주 부적절한 사건이더라도 송영길이 지시했거나 증거가 없어요 보고받은 증거가 안 나왔고 녹취에도 안 나옵니다 본인들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송영길은 정말 돈 문제는 철저해가지고 지금도 전세집에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절대 그러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주변 분들 이야기는 그렇죠 다만 근데 본인 선거니까 귀국하고 탈당하고 수사회를 하고 몇 번을 왔잖아요 검찰총은 두 번이나 왔잖아요 바로 귀국해라면서요 나이 난 것처럼 그랬었죠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돈봉투 사건으로는 송영길 구성장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여덟 동안 끌어서 주변을 100번 압수해서 별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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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건 압수해가지고 먹고사는 문제연구소에 후원한 사람들을 암박하고 불러드리고 강압수사 해가지고 아 뭐 송영길 보고 준 겁니다 먹고사는 문제연구소 싱크탱크인데 주도자가 송영길이니까 송영길 보고 줬다는 말을 강압적으로 해버린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싱크탱크는요 두 단계를 거치게 돼 있어요 하나는 행정부채 등록을 합니다 부채라든지 그 등록 절차 매우 까다롭습니다 두 번째 이분들이 후원금 내면 기부금 소득공제를 해주거든요 기부금 소득공제는 더 까다롭습니다 국세층과 기재부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싱크탱크가 등록이 되면 예를 들면 안진거리라는 중소기업가가 남북관계 개선돼야 된다 한반도 경제는 북방경제다 그래야 살아야 된다고 내가 천만 원 내는 거예요 낼 수 있죠 그러면 소득공제 받아요 법인은 법인에 법인세 내기 전에 법인의 수익에서 공제가 되고요 개인은 개인의 과세 전에 과세된 소득에서 공제가 돼요 천만 원, 이천만 원 내면 세금도 꽤 줄어들어요 그렇게 해서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그걸 100군데로 압수해가고 불러들여서 강압수해가지고 너 그거 사실상 내물로 준 거지 정치작업으로 준 거지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7억 전체를 정치작업으로 보고 일부를 또 내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완전히 구속시키려고 그러니까요 아예 몰아가는 거죠 작정을 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숫자까지 애국하면서 5,503억이 대장동에서 공이 환수된 건데 그것이 지들 멋대로 2천억도 안 됐다 그래서 엄청난 비행이 발생했다고 대법원도 인정한 숫자를 정치검찰이 뜯어 놓쳤습니다 저는 이거 나중에 전부 이놈들 감옥 간다고 봅니다 공문서를 이줘한 겁니다 정치공작을 위해서요 대법원이 이건 제가 대장동 공문서를 5,503억 환수한 게 맞습니다 성남시가 기부처나 빼놓고요 기부처나까지 하면 법정 기부처나까지 하면 1조 원대가 되고요 법으로 안 내도 되는데 대장동 업자들이 이재명이 하도 돈 내놔 돈 내놔 돈 내놔 해서 공산당 개새끼 십새끼 뭐 욕했다잖아요 저는 절대 욕을 안 합니다 대장동 업자들이 재판에서도 소새끼 뭐 S새끼 뭐 요구하면서 빨갱이다 공산주의다 했다 이런 녹취도 나오잖아요 5,503억은 안 내도 되는데 내놔롱 했으니까 그럼 박수 받아야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부동산이 엄청나게 뛰어가지고 다 환수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진다 하더라도 어느 지자체도 하지 않았던 그냥 1조를 민간업자한테 이익을 줬는데 1조로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에서도 5,503억을 이놈들이 숫자를 줄입니다 2천억도 안 되는 돈을 환수한 것처럼 배임을 뻥팅하려고 똑같은 거죠 그냥 차라리 돈 봉투 사건 그래 녹취에 나왔으니까 수사 안 할 수 없다 치자 보니까 윤간석 이성만 등이 연루됐고 송영일한테 보고받았던 증거는 없지만 당대표 선거로서 모를 리가 없다 하면서 차라리 그냥 정치감법 위반으로 불륙속 기소하면 논란도 없는 사건입니다 이 엄청난 조작범죄 과장수사 이거 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런 겁니까 저는 정권 바뀌거나 총선 전에 윤석열이 퇴진하거나 김건희 리스크로 아니면 총선 때 심판받고 레임댁 되잖아요 저는 여기저기서 양심선은 나온다고 봅니다 무려한 수사 지시가 있었다 어쩔 수 없이 수사했다 그리고 수사 받을 거고요 교자들 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원래는 이성근 녹취록만 보면 이거 가지고는 문제가 건이 안 되니 결국 별건에 별건 하는 거죠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는 사실은 관계가 없어요 녹취록에도 그냥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송영길 전 대표의 싱크팅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평화 먹고사는 문제연구소 그냥 조그만 연구소가 연구한다고 한다 이 정도만 바람께로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국민이 다 하는 연구소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이름은 좋네요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 결국 남북관계가 회복되고 평화가 실현되면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도 남북 경제가 다 발전하니까 특히 대한민국 경제가 더 발전하잖아요 그런 연구소 취지도 좋잖아요 그렇죠 제가 기업가여도 송영길이 좋아서든 싱크팅이 좋아서든 후원하겠어요 그럴 수 있죠 그동안 수없이 많은 정치인들이 그렇게 후원을 받았고 지금도 그렇게 해서 다 회계 보고를 받고 지금도 해요 연말에 또 다 회계 보고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연구하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연구는 하나도 안 하고 진짜 정말 사무실도 없으면서 정차금을 불법 수사하는 통로로 만들었다 그건 문제네 받아야죠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여기는 연구를 해요 박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미나우도 하고 정책자력도 내고 그러니까 가서 보면 엄청난 연구성과물이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것까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완전히 이것은 이재명 죽이기에 이어서 송영길을 주기해서 민주당 마치 젤야당의 전현익 대표가 전부 다 구속시켜서 그렇게 총선을 치려고 했던 거예요 이 자들의 정치검찰의 공작은 한동훈이 총지하고 윤석열 감독이 총지한 다음에 이온석이를 얼굴만 내세우고 실제로 이온석이는 제대로 역할도 못하고 직계들이 다 정말 서울지검 수원지검 이런 데 포진해가지고 이재명을 구속시키고 이 단계로 송영길 구속시키고 그리고 총선하면 아무리 김건희 리스크가 크고 검사 독재가 문제가 심각하더라도 일단은 우리 국민들 착하셔가지고 문제가 있었으니까 구속됐겠지 그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도 문제가 있으니까 400번이나 앞서겠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직도 전치검찰 독재 서울의 봄 영화를 보고 최근에 조금 그때 군부 코드에다가 이렇게 악마적인 짓을 했다면 지금 검찰 코드에 따도 그럴 수 있겠다 서울의 봄에 한화해가 있다면 윤석열 한동훈에 특수회가 있겠다 특수검찰들 특수회 붙여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각성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선거를 해서 탄핵을 만들기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양심적인 판사들도 있을 거고 또 객관적인 팩트가 이재명 대표는 제가 연구를 해봤잖아요 차라리 이재명을 정책이 모자라다거나 뭐 당내 소통이 부족하다고 비판하십시오 할 사람들은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 제기되는 범죄미는 제가 연구를 해봤을 때 참받아야 돼요 칭찬 오히려 모자라거나 부족한 건 있을 수 있어 그건 정책적으로 지적받아야 될 내용인 것이고요 오히려 박수가 대선 전에 감정평가사 400명이 모여서 감정평가 역사상 처음으로 이재명 지선언하면서 이재명 지지원의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우리 분석 결과를 알려준다 그동안 민간업자 개발할 때 민간업자 다 맡겨서 개발액을 하나도 한수 못했다 법정기부채납회에는 이재명은 5,503억이나 한수했다 최소 그러면 이건 박수를 받아야 되겠다 당군 이래 가장 잘한 지자체장 사업이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400명이나 되는 감정평가사 여러분 아시죠 변호사보다 부동산 주택 관련해서는 최고 전문가들 아닙니까 부동산 문제 최고 전문가들 김용춘 회장님 김용춘 감정평가사님 이런 분들이 주도를 했는데 정재은 감정평가사님 지금이라도 고맙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최근에 만났는데 그 신념에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그건 잘한 거지 다른 데서는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해버린대요 민관학자로 보면 귀찮잖아요 협약 매제해야 되고 내고시 협상해야 되고 나중에 혹시 또 적자가 나면 5대5의 지분이면요 적자에 대해서도 5대5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만약에 사업이 마이너스 100억이 됐다 적자가 되면 성남시 50억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렇게 해버린대요 네가 다 알아서 해 이익이 나 이익이 나 가져가고 적자가 나와도 네가 다 알아 다 그렇게 했어요 99%가 거의 대부분 근데 이재명만 독특해서 야 쟤들이 그래도 마이너스 될 때는 지가 손해를 가져가겠지만 이익이 남으면 이익이 남는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죠 환수를 해야죠 5대5로 하자 근데 나중에 적자가 난다 그러면 우리가 또 돈을 물어야 되니까 야 적자 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당시 부동산 투기가 굉장히 부동산이 불경이 안 좋았어요 2010년 전후 맞아요 그때가 그러니까 잘됐다 먼저 돈을 받아버리잖아 나중에 적자가 나도 망하는 건 제대로이니까 무려 5,503억을 환수를 해버린 거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교가 되잖아요 공흥지구하고 공흥지구는 어떻게 됐어요 공흥지구는 2등만 100억 200억 정도 난 걸로 추정되는데 채원순 씨 가족이 단 기부채납은 단 한 푼도 환수를 안 했습니다 개발부담금 18억을 내야 되는데 오히려 윤석열 김성교 채원순 김건희가 협잡을 해서 그것을 영원으로 만들었다는 강력하고 설정되어 있는 의혹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받아라 여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